인터넷을 시작으로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중심이 된 모바일 환경에서 BTN 불교TV의 구독자와 회원이 1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교 및 종교 언론 전체 1위는 물론 일반 온라인 미디어에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BTN 불교TV의 구독 및 접속자 현황을 이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5년 3월 케이블TV로 개국한 이래 2008년 IPTV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종교 언론사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과 접속률을 줄곧 유지해온 BTN 불교TV가 모바일 미디어 분야에서도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N 불교TV는 유튜브의 경우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종교방송 최초로 구독자 수 50만 명을 돌파한 뒤 채 한 달도 안 돼 구독자 5만 명이 증가해 2월 현재 55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방송 콘텐츠 중심인 BTN 채널은 55만 명이지만 인문학 정보를 원하는 대로 골라볼 수 있는 인문학 브런치와 BTN 뉴스 등 소속 독립 채널을 모두 합하면 구독자 수는 70만 명에 이릅니다. 케이블 TV나 IPTV의 성장 속도보다 유튜브 쪽이나 인터넷 환경에서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또 시청자들의 시청 형태나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통계로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런 콘텐츠들 특히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소소하지만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BTN 조이는 지난해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한 뒤 반년 만에 구독자 10만여 명을 확보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70만 명이지만 BTN 홈페이지 회원과 앱, 라디오 올림앱 회원이 64만 명, 페이스북과 카카오, 인스타 등 SNS 회원까지 합치면 다시 65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다양한 플랫폼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기획 제작했었던 것이 지금의 100만이 넘는 온라인상으로도 우리 불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폭한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우리 불자들이 아닌 분들도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사이 TV에서 모바일로 급격하게 이동한 미디어 환경을 제대로 예측해 콘텐츠와 서비스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노력에 135만여 명이 화답한 겁니다. 방송 포교나 이런 쪽에서 늦게 시작한 반면에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인터넷 쪽에서의 BTN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은 현대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에는 먼저 앞서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활동해 나가는 걸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BTN이 할 수 있는 역할들 뉴미디어,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불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음이 세계에 조금 더 널리 퍼지게 하겠다는 BTN 불교 TV 급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종교 매체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모바일 미디어 분야에서 종교방송 최초라는 역사를 날마다 갱신해가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구축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BTN 불교 TV는 모바일에 이어 메타버스 접목 등 미래 환경을 연구하며 부처님 법음을 더 멀리, 더 넓게 홍포하기 위한 지속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